하동에서 온 청매실 10kg 예약 판매.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. 하동에서 온 청매실 10kg 특 예약 판매합니다. 지리산 맑은 섬진강이 있는 하동. 자연의 품에서 자란 품질 좋은 매실을 수확해 보내드립니다. 잘 익은 청매실은 과육과 씨앗이 단단하고 쉽게 깨지지 않아요. 매실이 상하지 않게 한 알 하나를 직접 손으로 수확하고 배송 전 선별작업을 통해 품질 좋은 매실만 보내드립니다. 6월 1일부터 발송해드립니다. 판매가격 청매실 10kg 특 49,000원 무료배송 하동에서 온 청매실 10kg 특 예약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